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3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자식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십사람이 기부하여 와서 사울에게 말하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 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하메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탄군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지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레아를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에 본 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이멜렉과 스리아의 아들 유아베 아우 아비세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세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이 아비세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 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네가 백성들은 그를 둘러 놓는지라 아비세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세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지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두자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올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고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순탄함의 함정을 극복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생망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생망이라고 하는 말은 현재 청년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말인데요 이번 생은 망했다 라고 하는 말을 줄여서 이생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번 생이 망했다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자신에게 다른 생이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내세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과 또 그런 상황을 부정하고 회피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의 막막한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말처럼 느껴져서 참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대부분 대학까지 졸업했음에도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몰라 힘들어하는 청년들 그들은 이번 생에서 연애나 결혼이나 육아, 양육 같은 것들은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 지으면서 이번 생은 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탄식과 절망이 비단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을 코앞에 두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올 한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되돌아보면 좋았던 일들과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던 일들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걱정할 만한 일들이 더욱 많았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올해 첫 예배를 영상으로 드렸는데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은 계속되고 있고 정치권과 또 사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대부분 비관적인 소식들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쉽게 화를 내고 흥분해서 올 한해 우리들을 놀라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건, 사고들이 유독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힘겸과 어려움과 위기 그리고 그로말미함은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걸까요? 코로나가 잡히고 완전히 종식되면 경제가 안정되고 사회의 문제가 극복되면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상황과 형편이 순탄하게 잘 펼쳐진다면 여러분 그때는 행복할까요?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열려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절대로 우리 뜻대로 펼쳐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수차례 경험하면서 살아왔고 여전히 우리 뜻밖에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은 망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세운 계획과 자신의 삶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을 행복과 성공의 척도로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세운 계획이 부질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영원한 만족, 온전한 만족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결국 나를 둘러싼 환경의 순탄함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힘이요 하나님만이 능력이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즐비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인도받았다고 하는 사실만으로 우리들은 이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인도받은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크고 비밀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 그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그 하나님으로만 이미 아마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은혜와 평강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담아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서로 인사합시다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형통하고 순탄하게 첫 번째 왕이 된 사람 그리고 그를 이어 두 번째로 왕으로 지명된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형통하고 순탄하게 왕이 된 사람은 사올입니다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주변에 있는 다른 국가들처럼 우리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에도 부과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사올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임명된 사올은 왕으로서의 입지를 순탄하게 다져갈 수 있었습니다 사올은 보통 사람들보다 키가 훨씬 컸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일단 잘 띄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안문과 블레셋을 포함해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주변국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들과의 전쟁을 진두지휘해서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올은 백성들의 높임과 백성들로부터 높임을 받았습니다 사올은 그렇게 백성들의 기대와 호응에 부합할 만한 왕으로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사올과 같이 왕으로 임명받은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올과 다르게 힘겨운 상황 속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그는 2세의 여덟 번째 아들이면서 막내였습니다 막내로서 가족의 관심과 사랑을 한몸에 받아야 했지만 다윗은 안전한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 위험이 도사르고 있는 들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양떼들을 지키면서 시간들을 보내기 일쑤였고 맹수들의 습격을 받아 실제로 죽을 뻔한 위기도 수차례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지하 사무엘이 2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다윗은 그날 사무엘로부터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받고 기름붐을 받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 다윗은 자신 앞에 펼쳐질 새로운 삶 역전의 인생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때마침 상황도 다윗에게 순탄하게 열렸습니다 그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는 그런 전투 현장에 갔다가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아스를 물리칩니다 그 일을 계기로 다윗은 이스라엘 영웅으로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왕만 된다면 다윗의 인생은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사회과 다윗은 순탄한 환경 속에서 잘 살았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이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십사람이 기부하에 와서 사올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시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할까 하며 사올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십사람들이 사올에게 와서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사올은 삼천명을 데리고 다윗을 찾으러 아니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다윗이 숨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도망 중이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사올이 다윗을 찾으러 갔다고 하는 것은 그가 다윗을 잡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사올은 왜 다윗을 잡으려고 했고 다윗은 왜 사올에게서 도망하였던 걸까요? 사올을 지명하여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사올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 형통하고 순탄하게 왕이 된 사람으로서 형통하고 순탄해야 할 자신의 환경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긋남치착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올을 버리시고 성령은 그를 떠나셨습니다 그때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 중 누구도 맞서지 못한 블레셋 장수 골리아스를 물리친 다윗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사올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떠돌았습니다 사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순탄하고 형통해야 할 자기 인생이 방해받고 있으며 위협받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다윗이 있었습니다 순탄하고 형통한 왕으로서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사올은 다윗을 처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올은 다윗에 대한 지명수배령을 내리고 다윗을 찾아 그를 처단하기 위해 사력을 다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로 인해 다윗은 혹독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사올과 달리 다윗의 삶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은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기대하거나 예상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골리아스를 물리친 후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영웅으로서 이제 그의 삶은 순탄하고 형통하게 열려질 것이다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영웅으로서 누려야 마땅한 보상과 인정과 명예가 아니라 영웅과는 거리가 먼 핍박과 공격과 죽음의 위협이 주어졌습니다 사올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순탄하고 형통해야 할 상황에 집착했다면 그나마 그렇게 힘겨운 시간들을 감당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리고 감사하게도 다윗은 이해되지 않은 상황과 납득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도망자가 되어 밤하늘을 일불삼아 적막한 들판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어두운 동굴에서 극한 고독과 외로움을 마주해야 했으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 수차례 두려움과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몸소리쳐야 했던 다윗 그러나 그는 호똑하고 비참한 그 자리에서 자신을 놓지 않고 계신 하나님 순간순간 자신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주목하는 자로 성숙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부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되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고 그것이 이해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버티고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을 잡기 위해 십강려로 온 사울이 함께한 자들과 함께 들판에 누웠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아마 이때가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또 그와 함께한 자들이 누워있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듣고 다윗이 발견합니다 다윗은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 중에 아비세와 단둘이 사울에게로 접근합니다 사울에게 추격을 받으며 그로 인해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에게 잡히면 안 되는 다윗에게 사울이 잠들어 있는 지금 상황은 다윗이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쉽게 순탄하게 사울을 처단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였습니다 다윗은 환경의 순탄함과 또 형통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 이제야 그에게 순탄하고 형통한 환경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함께했던 아비세도 이런 환경의 순탄함을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세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꽃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아비세는 환경의 순탄함을 근거로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에게 다윗의 손에 넘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다윗 대신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실 아비세의 이 말이 무모하거나 즉흥적이라고 할 수 없는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장 위에 보시면 이 26장 본문에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또 사울을 살려주다 이미 제목대로 다윗은 결국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제목 중에서 눈에 띄는 접속사가 하나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또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게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문 앞에 있는 24장에 바로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24장 본문의 제목은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다입니다 이 24장이 기록된 것과 같이 오늘 본문의 사건과 비슷한 일이 이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때도 다윗을 목격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볼일을 보기 위해 잠깐 동굴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동굴에 다윗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처단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순탄한 기회를 얻었지만 사울의 옷자락만 조금 베었을 뿐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동굴에서 나갔을 때 사울을 불러 자신이 뵌 사울의 옷자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살려준 다윗에게 고마워하고 또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면서 다시는 내가 다윗을 추격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과 같이 또다시 다윗을 잡으러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사울은 이전 상황과 똑같이 다윗에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이전과 똑같은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 아비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긴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6장 제목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다윗은 또다시 사울을 살려줍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본문 9절과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세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흥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미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흥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은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흥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임명하신 사람이니 그가 왕의 자리에서 패하여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야 합니다 만약 그가 죄를 지었다면 그것에 대한 처벌이나 심판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자신이 처한 형편이나 자신의 원수 사울에게 주목한 것이 아니라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주목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순탄한 환경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과 자기 울분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권한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저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있던 자리로 되돌아왔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안달이 난 사울을 처단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도망자 신세 힘견도망자 신세로 살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거듭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순탄한 환경에 대한 불확실한 믿음보다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실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과 같이 순탄하고 형통한 환경을 앞세우고 집착하는 사람이었다면 지체 없이 그리고 망설임 없이 사울을 죽였을 겁니다 오늘 본문까지 올 필요가 없었겠죠 24장에서 기록된 장소 동굴에서 사울을 죽이고 단번에 자신의 원수를 갚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같이 순탄하고 형통하게 왕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왕이 되었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주목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나 아마 자신으로 할금 왕이 되도록 한 순탄하고 형통한 환경만을 앞세우며 의지했을 것이고 순탄하고 형통하게 왕이 되었기에 그런 환경에 집착하는 또 다른 사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형통하지 않은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순탄하지 않은 환경을 마주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고통을 겪어야 했고 자신이 기대할 만한 것들이 곧바로 성취되지 않는 힘겨움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형통하지 않고 절대로 순탄하지 않았던 그 시간들을 통해 다윗은 자기 삶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삶의 주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삶의 방향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절감하였습니다 삶의 소망이 순탄하고 형통한 환경을 살아가는 자신에게 잊지 않고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시기에 가장 선하고 가장 의로운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소망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란 연단과 이란 훈련 그리고 구로마이미암은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통해 다윗은 순탄함이 주는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판하시고 판단하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다윗이 겪었던 이란 시간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내 맘대로 되지 않아서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아서 내 교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이들이 우리 삶에도 너무나 자주 발생합니다 절대로 형통하지 않은 시간 순탄하지 않은 환경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이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래서 말 그대로 형통하고 형통하고 순탄하게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도 하나님 찾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길인데도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착각할 겁니다 그러면서 가진 것에만 집착하고 가진 자리만 고소하려고 발부둥치는 사울이 되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자기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그 자리를 고집하고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면서 다른 누구도 어떤 사람도 곁에 두지 않으려고 하고 심지어 자기 스스로 심판하고 처단하려고까지 하는 사울의 모습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다윗을 사랑하셨기에 도저히 그 다윗을 내버려 두실 수 없어 고난의 길로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 역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만 같지 않아서 힘겹고 절망스럽고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들을 깊이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향하고 자신에게 집착했던 자리에서 점차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주목하는 자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교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가고자 하는 길이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고 걸음을 지도하며 걷는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과 믿음을 주셨기에 다윗은 순탄함이 주는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주목하도록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구배된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 순탄함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이와 같이 구배된 믿음의 삶을 열망하시고 그로 인해 삶의 주인이시며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믿고 그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환경과 상황의 순탄함이 주는 함정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자들은 또 다른 구배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다윗이 아비세와 함께 사올이 누운 곳으로 가서 사올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사올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왔다는 것은 애당초 다윗에게 사올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올이 한거 불능 상태였음에도 복수를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사올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건 너무나 위험한 일이잖아요 애당초 사올을 죽일 마음이 없었다면 잠에서 언제 깰지 모르는 사올에게 숨죽이며 다가갈 필요도 없고 굳이 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사올을 깰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즉시 큰소리로 사올을 불러서 사올과 함께한 사람들과 사올을 난감하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위험부담을 감내하면서까지 사올이 다윗이 사올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온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10편 109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했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10편 109편은 다윗이 기록한 그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윗의 일생 중 이렇게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 중에는 다윗이 공격하고 물리쳐야 할 다윗의 원수들도 있었지만 다윗이 사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올과 같이 다윗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억울한 상황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런 여러가지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다윗이 배우고 익히게 된 또 다른 구별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악하고 부당한 공격에 대해 악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악으로 맞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적들의 부당한 공격 앞에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구별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 다윗의 구별된 모습과 의도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올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오는 모습을 통해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사올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기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안전할 수 있고 위험 부담을 감내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 대한 사올의 분노와 혈기는 절대로 꺾지 못했을 것입니다 잠에서 깬 사올은 다윗이 자신을 먼저 발견한 것을 보고 수치스러워 했을 것이고 분노 했을 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함께한 군사들을 몰아서 곧바로 다윗에게로 돌진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올은 그토록 다윗이 미웠고 그를 그토록 죽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신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부끄럽고 염치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의도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올은 다윗을 대적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신 왕을 대적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올은 다윗이 죽이고 싶도록 미웠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올을 바라보는 다윗에게는 극률과 자비가 넘쳤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전달하고 사올로 알금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윗은 사올의 창과 물병만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의도한 대로 잠에서 깬 사올은 감정적으로나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자신을 선대한 다윗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데요 21절 말씀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올이르데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사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 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어도다 하는지라 여러분 선으로 악을 갚는다고 하는 것은 대적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수준 그 이상의 선행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이 그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서 더 이상 악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악한 길에서 돌아서도록 적극적으로 그를 선대하고 배려하는 행동까지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환경과 상황의 순탄함이 주는 환정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 귀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귀한 존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리 살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우리들을 통해 더이상 죄와 악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분쟁과 갈등과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배된 백성들로 말미암은 용서와 사랑과 은혜와 회복이 주어지고 이를 위해 오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소가 널리 전파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 사울과의 다툼이 촉발되지 않고 사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하고 혈기와 분노를 잠시나마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 진정한 은혜와 극률과 자비의 물줄기가 온 땅 구석구석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이를 이를 위해 지금도 심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두 손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범호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상과 다른 삶 구별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했다가도 보이는 환경에 갇혀 절망할 때가 있고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 다짐했다가도 형통하고 순탄한 상황에 미혹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보여준 구별된 믿음의 모습은 우리가 닮아갈 수 없고 실천할 수 없는 모습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으로 함께 읽었던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올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악을 악으로 갖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몰래 사올에게로가 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잘 보세요 본문에는 하나님을 향해 품고 있었던 다윗의 믿음이 절대로 실패하거나 절대로 좌절되지 않도록 누군가가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믿음과 선한 마음을 품고 사올이 누워있는 곳을 향해 갔다 할지라도 사올에게 속한 누군가가 단 한 사람이라도 그때 잠에서 깨버린다면 그래서 자신의 진영에 몰래 들어온 다윗을 발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아마 난장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삼천명이라고 하는 압도적인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인 다윗과 아비세는 아마 처참하고도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올과 그와 함께한 자들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깨지 않게 하셔서 다윗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무엇을 증가합니까? 다윗은 사올과 다르게 귀한 믿음 구별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귀한 믿음과 구별된 사랑의 마음은 다윗으로 인해 실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실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그래서 가질 수 있었던 사랑의 마음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심겨주시고 이런 믿음을 심겨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도록 절대로 자제되지 않도록 신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본다면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우리는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이 우리들을 둘러싸고 계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우리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중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겪고 있는 코로나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앞길을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믿음을 신겨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이란 믿음이 절대로 좌절되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들을 친히 보호하시고 반드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는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환경과 상황의 순탄함이 주는 환정에서 벗어나 이란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호받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을 앞세우며 살아가시고 그로 인해 우리 앞에 주어진 순례의 길을 허락하신 동일자들과 손 맞잡고 끝까지 끝까지 완주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생각하신다면 절망하는 마음 속상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 고집하고 바라는 것에만 집착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환경 바라는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과 같이 순탄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는 믿음을 강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형통해야 할 내 삶이 아니라 가장 형통하게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강구하며 기도합시다 그래서 내가 세운 교회일까 내가 바라는 이들이 성취되기 때문에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을 주사 그 믿음 안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께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찾으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